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8월 11일 목요일입니다 구독자에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오늘 버킷 스튜디오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일단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지수가 좋아요 지수가 원래 여기서 꺾일 뻔했는데 사실 뭐 이탈은 아니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거 타고 간다 2500을 뚫어야 된다라면서 코스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2500을 뚫고 올라갔죠 이제부터는 조정을 받아도 제가 보기에는 이전 저점 즉 2250 선을 이탈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면서 행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정말 이슈가 크게 터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탈 없이 행보 또는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여기서 한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매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매수를 조금씩 다시 진행을 했고 오늘은 갭으로 떴기 때문에 이 갭을 오후장에 좀 밀어내지 않을까 해서 매수를 좀 뒤늦게 걸었고요 그래서 매수가 거의 잘 안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우리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1순위로 먼저 제가 추가 매수를 좀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현금 여유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오고 슈팅이 나오면은 이제 매도를 해서 종목들을 순환시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일단은 그렇고요 버킷 스튜디오는 얘는 이제 제가 썩 좋아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요 이렇게 고점 자체를 높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고점 자체를 높이지 못하고 있고 유통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봤을 때 지붕 구조가 썩 제가 좋아하는 지붕 구조는 아닙니다 보시면 이니셜 1호 투자 조합 이거 조합이 해산하면 어떡합니까 조합이 수익 실현하고 엑시트 해버리면은 바로 그냥 대주주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주주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비덴트도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록뱀 이커머스가 들어가 있나? 얘네 매도하고 나갔나요? 이거 초록뱀 이커머스 신기술조합 얘도 이제 기술조합인데 이게 초록뱀 그리고 스튜디오 약간 이런 방송 쪽이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행남작이라고 여러분도 아시나? 그게 행남 스튜디오로 개명을 했나? 하여튼 그러면서 윤종빈 감독이 대주주도 들어왔어요 그 다음 상장 페이지가 됐죠 똑같아 이것도 그런 비슷한 보면 IPTV 케이블 방송 이런 거잖아요 이런 좀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작업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물론 얘는 지금 버킷 스튜디오 자체는 가상화폐하고 연관이 돼 있을 겁니다 재료 자체가 가상화폐 쪽일 거예요 근데 보면 관계사에 인바이오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름도 몇 번 바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3월달 이게 최근 연역이 이거밖에 안 나와 있지만 옛날에는 아컴 스튜디오였고 여기 아컴 스튜디오 사이트 아직 안 바뀌었나 보네 그리고 재무도 오락가락해 보면 계속 이렇게 순이익 적자 만들다가 이 순이익을 갑자기 509억이 또 흑자로 돌아서고 이런 것들이 약간 재무적으로 약간 장난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썩 좋아하지 않는 종목입니다 대주주가 비덴트가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덴트를 또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덴트 보고 인바이오젠도 같이 봐야 되는데 비덴트 같은 경우는 비썸 얘네가 연관이 돼 있죠 비썸 버킷 스튜디오 있고 그리고 지붕 보면은 얘는 인바이오젠이 또 대주주로 들어와 있고요 똑같죠 차트 모양이 보면 슈팅 만들어 내고 그 다음 흔들고 쭉 고점 낮아지면서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인바이오젠은 이건 지금 이제 어 이거 거래정리 아니구나 이것도 보면은 파동 만들면서 고가를 계속 높이다가 어느 순간은 이제 고가 낮아졌죠 그래서 바닥권이긴 해요 이 종목들이 다 근데 아 이게 고가를 한번 만들었잖아 이미 2020년 11월 이때 보면은 바닥권 때 가격이 자 우리 버킷으로 볼게요 확대를 해보면 원래 막 천원 이랬어요 주가 자체가 한 2천원 정도 됐다고 합시다 평균 가격이 최고가가 8천원이라고 8천원까지 4배를 올린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그 거래향을 터치면서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여기 한 몇 달을 위해서 머물렀잖아요 이거 여기서 다 팔지 않았을까 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여기서 뚫긴 했어요 이 상순 추세를 올라가면서 뚫긴 했는데 어 이제 남은 물량을 털기 위한 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4천원으로 돌파해서 4천5백으로 돌파해서 다시 8천원 간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인 거지 종목 자체는 지금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어 그냥 적당한 가격에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저항라인 1차 저항라인을 3천5백으로 보고요 2차 4천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돌파할 때마다 매도를 분할로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밀린다 싶으면 어차피 나중에 주식 언제인지 다시 사면 되잖아 내가 아쉬우면 그러면 이제 4천원 정도 만약에 왔다 3천원 후반대가 왔다 그럼 그냥 전략 매도하고 다시 보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분봉 보면서 실시간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봐봐 이렇게 움직임 자체가 나오는 게 이 개미가 아니라고 지금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한번 로켓 만들고 로켓 두 번째 만들고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나오는 매물을 먹은 것 같거든요 여기서도 로켓 만들고 다시 아래로 번지점프하고 이상하잖아 모양이 이렇게 번지점프하는 게 이상해 이게 개미가 던진 게 아니라고 그래서 조합 누구를 엑시트 시킨 건지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생각을 하면 버크 스튜디오는 나중에는 뭐 매각이나 이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차트를 봤을 때는 저는 그냥 적당한 가격에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그런 좀 그 뭐 이슈들이 있지만 자 볼게요 보면은 뉴스를 한 번 또 보고 넘어가야겠죠 아까 참 제가 이거 잠깐 봤었는데 시간에 이미 좀 빠졌더라고요 전환사체 청구권 행사 이랬는데 근데 시간에 빠지는 거는 페이크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내일 다시 봐야 돼요 근데 시간에 어떻게 빠졌겠다고 내일은 하락으로 시작할 거예요 근데 내일 봐야 된다는 게 뭔 말이냐면 그 하락을 메꾸는지 아니면 하락이 추가적으로 이어져서 더 큰 하락이 나온지 그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지지라인을 저는 한 2700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10% 이상 더 빠진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탈이 한 번 나와서 조정을 더 크게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2700원까지 기다리기 좀 뭐하다 난 수익권이다 이러면은 매도하고 다시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뉴스를 약간 보면은 자 버킷 스튜디오 비덴트 인바이오젠 이렇게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인바이오젠은 대주주가 누구였지 아까? 잠시만요 아 버킷 스튜디오가 대주주구나 그러니까 이게 다 엮여있는 거야 인바이오젠도 재무가 안 좋고 야 얘네 그러니까 지대끼리 지금 돈 돌리는 것 같단 말이야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비덴트는 그래도 제일 재무가 낫네 그나마 이제 개중에서 제일 나은데 아 돈은 얘네 안에서 지금 돌리는 느낌이 너무 나 그럼 이제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야 이거 대격 그룹서처럼 이 정도면 지들끼리 그룹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끝이 항상 안 좋더라고요 저도 하면서 계속 배우는 거죠 근데 뭐 재무가 좋으면은 제가 괜찮겠는데 자 전환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얘기는 어 되게 저렴한 가격에 주식으로 전화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면은 395만주나 돼 전환가액이 1800원 지금 버킷 스튜디오 주가가 아까 3000 얼마였잖아 3125원인데 1898원에 395만주가 전환이 되면 이거 전환되면은 바로 팔 수 있거든요 아 신규 상장된다 이거 무보중 아 이게 그러니까 그 무보중이란 사모전환사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그 주식이 아마 되지 않을까 이게 아마 보호의 수고가 없을 거예요 자 웹툰 전문기업 코핀 투믹스 각자 대표 치임 음 차이 실현 또 오르네 우영우 지구 헌트 뜨고 한 달 셋 아 얘 이거 뭐야 얘 헌트? 우영우 제작사 에이스토리 헌트 아 헌트 제작사가 이쪽이야? 어 이거 버킷 스튜디오라고? 왜? 자 이게 뭐야? 잠시만 이거 봐야겠네 헌트는 저도 이거 봤는데 지금 흥행할 것 같던데 되게 재밌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10일 개봉했대 아 그래서 오늘 주가가 어제 하락이 나왔었구나 이게 재료 소멸인 거지 어 버킷 스튜디오는 이정대의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의 대주주래 야 이거 참 나 나중에 이정대 대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한번 돌파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보면은 어 제 CB 아 이거 그러니까 CB 물량을 소화를 해야 돼 아까 395만주였나요? 395만주네 여기 나와 있거든요 볼게요 보면 395만주야 이게 4%나 돼 거의 4.39 395만주면은 곱하기 현재 주가 하면은 이거 12억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20억이야 야 120억 이거 물량 누가 받아줘 아 이거 물량 누가 받아줄까 안 팔고 계속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고 그냥 팔고 나갈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당분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렇게 재료가 뉴스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120억 언어치를 잘 좀 팔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일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버킷스튜디오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가 아니에요 최종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도 제가 100%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분석을 하거든요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하고 싶으시면 김이사님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